네 이번 시간에는 AutoCAD에서 명령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AutoCAD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은 리본에 있는 해당하는 명령의 아이콘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명령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명령이 계속 명령을 완료했는데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ESC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명령을 실행하고 ESC 버튼을 눌러서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본 아이콘에 마우스 컷을 올리면 이렇게 해당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는 툴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툴팁에 보면 해당하는 명령의 이름과 명칭과 그 다음에 간단한 설명이 나타나고 아래쪽에 보시면 써있는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게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선 해당하는 선 명령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명령어를 명령행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라인이라는 명령이 갖고 있는 별칭, 단축키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단축키부터 계속 사용해 버릇하면 나중에 명령어가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단축키는 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콘을 실행하거나 명령행에 명령어를 입력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 명령행에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저는 선의 명령어가 line 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동완성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라인 한 다음에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명령행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값을 입력을 하면은 내용을 입력을 하면 여기서는 띄어쓰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엔터랑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가 스페이스바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나는 명령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면은 ESC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해서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면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때 객체가 좀 있어야 설명하기가 편하니까 우리가 객체를 하나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직 본격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의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으시면은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는 부분하고 명칭이 있는 부분하고 구분이 되는데 여기 그림이 있는 부분을 일단은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명령을 실행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모를 경우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명령에 보면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 명령에 보면은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하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 옆에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면 영역에 이미의 위치를 한번 중심점으로 지정하기 위해 클릭해 주시고 자 원의 반지름을 그 다음 지정하라고 나오는데요 그냥 지금 뭐 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렇게 원의 크기를 결정해 주시고 그냥 클릭해서 원 작성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객체가 그려졌으니까 화면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 먼저 화면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든 교재 몇 페이지 안내되어 있냐면 47페이지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화면 제어하는 방법은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줌인아웃 하는 방법인데요 줌인 객체를 가까이서 보게 할 때 멀리서 보게 할 수 있는 줌인아웃 기능은 마우스 휠을 밀어서 줌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휠을 당겨서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휠을 쭉 밀면 줌인 휠을 당기면 줌아웃 기능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밀고 당겨서 줌인아웃을 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줌인아웃이 되냐면 마우스 커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니까 줌인아웃이 되는 기준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잠깐 잠깐 보여드린 이 기능은 무슨 기능이냐면 교재에 보면 시점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움직여 보시면 내가 가로 세로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할 때 이쪽 부분을 작업하다가 좀 우측 부분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휠을 꾹 누른 상태로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여 보면 객체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우측 부분을 중앙에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서 실행할 수 있는 화면 이동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줌인아웃 마우스 휠을 누른 채로 움직여서 화면 이동 기능 기억해 주시고요 끝으로 줌인에서 작업하다가 내가 현재 도면 영역 안에 작성한 객체를 이 보고 있는 화면에 가득 채우도록 띄우겠다 하시면 마우스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이게 줌 범위라는 기능인데 줌 전체 즉 줌 올 이라는 기능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면 영역 안에 그려진 객체를 이렇게 줌아웃 되어 있는 상태더라도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 가득 채워주는 줌 올 기능이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휠 버튼을 밀고 당겨서 줌인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누른 채로 화면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줌 올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먼저 우리 3d CAD, 솔리드웍스나 인벤터 그러한 다른 3d CAD를 이용하다가 오토 CAD를 배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3차원 CAD는 마우스 휠을 당겼을 때가 줌인 이고요 마우스 휠을 밀었을 때가 줌아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토 CAD는 방향이 반대인데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줌인아웃 방향을 반전시키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왼쪽 상단에 여기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옵션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자 이쪽에서 어디였죠? 3d 모델링 탭에 가보시면 여기에 마우스 휠 줌 반전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 휠 밀었을 때 줌인 당겼을 때 줌아웃을 당겼을 때 줌인 밀었을 때 줌아웃으로 바꾸려면 체크를 해주시면 그냥 확인 누르셔도 되고요 적용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마우스를 밀면 줌아웃 당기면 줌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밀면 줌아웃 당기면 줌인 근데 만약에 체크가 안된 어떻게든 기본 설정 상태는요 마우스 휠을 밀면 줌인 당기면 줌아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줌인 할 때 줌인 줌아웃을 할 때 불편하신 분들은 방금 설명드렸던 옵션에서 그 방향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과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Cinderella would be told to ask you if you will